거기는 왜 쳤죠? 뭔가 흙모양을 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여긴 전혀 칠 이유가 없거든요. 사실 선수라면 좋은데 이게 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굳이 거기를 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수와 교환이 되더라도 악수죠? 나중에 흙이 여기 넣는 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? 좀 이상하긴 하네요. 여기는 그야말로 한두 집짜리 끝내기 자리고 흙이 붙여서 이렇게 교환이 되더라도 끝내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수가 가능해졌어요. 이거는 확실히 이 수는 확실히 손해받습니다. 물론 중앙에도 한 5집은 생겼지만 여기 백이 넣는 것과 흙이 잡는 것과는 5집 훨씬 넘거든요. 아니요. Independence